화물차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하지만 신차 구매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고 화물차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 화물차 매매 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중고 화물차 선택 요령 그리고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고 화물차 선택 요령 중고 화물차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차량의 융부입니다. 화물차의 종류에는 타고트럭, 덤프, 냉동탑차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적재하는 물품에 따라 선택하는 모델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식품 운반을 위해서는 냉동탑차가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물류 운송을 위해서는 타고트럭이 적합합니다. 차량의 주행거리와 연식 확인 중고차의 경우 주행거리와 연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행거리가 짧고 연식이 적을수록 차량 상태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차량 상태와 정비 이력을 확인하여 문제없이 운행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비 이력 및 사고 기록 확인 화물차는 보증량의 화물을 운반하는 특성상 엔진 및 하체 부품의 소모가 크기 때문에 정비 이력과 사고 기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은 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이후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중고 화물차 매매시 주의할 점 화물차의 배출가스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디제이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되지 않은 차량은 대기오염 규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고 화물차는 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 후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번호판 교체 또는 기타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매물을 비교하고 숨겨진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 화물차 구매 시 판매처의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나 인증된 딜러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 작성 시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용 번호판을 포함한 화물차 거래 시 번호판의 법적 상태와 등록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고 화물차 거래 시 추가적인 팁 중고차 가격은 판매자의 제시 가격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 전 직접 시운전을 해보고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부나 리스 등 다양한 금융 옵션을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중고 화물차 매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량의 상태, 가격, 판매처의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거래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통해 중고 화물차 매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커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